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한입니다. 드디어 새로운 주간운세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또 방송 시작할텐데요. 우선 3월 20일 저녁 6시 36분경이죠. 양력이고요. 이때 충분이라고 하는 절기 24절기 24절기 중 하나인데 달이 바뀌는 12절기는 아니고요. 태양이 이제 환경 0도에 위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날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 저녁이 지나면서 3월 21일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봄이 깊어져 가면서 밤보다는 낮의 길이가 좀 더 좀 더 길어져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해가 지더라도 좀 환한 날들이 계속 될 것이고 여름이 이제 깊어지면서 계속 낮이 길어지겠죠. 그리고 가을이 와서야 이제 밤이 다시 길어지는 절기가 들어올 것입니다. 3월 20일이 춘본이라고 하는 그 낮밤 길이가 같아지는 날짜가 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매년 양력으로 볼 때는 별로 하루나 이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사조를 이제 보실 때 음력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 제 안내판에도 있지만 절기로 항상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2월 초에 입춘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2월 초에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3월 5일부터 십몇월로 달이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4일 청년까지 한 달이 이어지는데 우선 이 3월 15일까지 이 날짜까지는 간목이 계속 영향을 부리고 있는 기간이죠. 그리고 3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4월 4일까지는 을목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요런 환경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 그리고 봄이 왔다는 것을 실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파를 직접 한번 심어 봤거든요. 어 근데 싸게 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좀 포기를 했었거든요. 급속도로 살짝 추워졌었는데 20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만 대파 씨앗이 발화가 되거든요.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대파 씨앗 올라온 거 네. 지금 보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제 손으로 직접 이렇게 심어서 올라왔어요. 이 대파 씨앗이 진짜 올라왔고 요즘 마트에 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세배 올랐거든요. 대파 가격이 그래서 대파 키우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살짝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참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고 집 근처 저수지에 나가보니까 정말 파릇파릇하게 또 풀들도 올라왔지만 꽃들도 만발하게 피었고요. 새들도 제법 날아다니고 이제 진짜 봄 소식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바람이 좀 아침저녁으로 차긴 하지만 정말 진짜 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저희가 간목 일간부터 항상 시작을 하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가 조금 진한 색으로 무료 만세력 어플을 돌렸는데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운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고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좋은 사주를 타고난 경우라도 좋게 본인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 그 좋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주는 항상 많이 맞아봤자 30% 40%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태어난 자신의 그냥 그릇을 알고 얼마만큼 계속 열심히 살아가겠다 좋은 쪽으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나는 내 운을 좋은 쪽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살아가는 목적 명분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개체이고 생명력을 가진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목일간 진행을 할 텐데 여기 3월 15일 기점으로 해서 청간에서 힘을 주는 글자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3월 20일 또 충분히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3월 15일인 임술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술일 같은 경우는 청간으로 들어오는 이 글자가 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편임이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비운성의 환경이름은 바로 양지의 간목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의 일진 물론 개인의 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그냥 일진운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동안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던 불확실했던 사건들 불확실했던 일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조직과의 관계 이런 불확실했던 것들이 명확해지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록하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3월 15일에 어떤 확실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화요일은요 개해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글자가 바로 정인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이 에너지는 편인이라고 합니다. 시비운성적으로 이 해자축으로 이어지는 첫째 날인 이 해일은 개해일은 간목일간 분들께는 재기를 할 수 있는 장생지에 놓인 날이라고 합니다. 장생지는 말 그대로 재기를 꿈꾸기 위해서 이제 그 추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경쟁환경에 놓여지는 날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천간 글자들이 을목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경쟁구도 즉 라이벌구도 또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3월 17일입니다. 수요일 갑자일을 보겠습니다.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 지지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죠. 12연성적으로는 갑목일간 분들께 목욕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분들이 대화나 나와의 어떤 일적인 정보를 왜곡해서 진실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진실과는 동떨어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왜곡해서 다른 이에게 전달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으로 가공이 되어지고 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전혀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누군가가 내가 한 것처럼 전달을 해서 소문이 돌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3월 18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을축길이고요. 청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바로 정재가 정재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자 그리고 십이온성적인 환경지로는 감목일관 분들께서 관대 환경에 놓인 날입니다. 이 관대지에 놓인 날 역시 직장에서 어떤 분들과 대립관계에 놓이거나 아니면 실제 본인을 둘러싼 구설에 쌓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3월 19일 금요일을 볼 텐데요. 바로 병인일입니다. 자 청간으로는 식신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비견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감목일관 분들께는 건럭지 환경에 놓인 날인데요. 사업활동이 실제로 활발해지는 날이고 금요일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외로웠던 분들 내 편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당사자 나의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보태주는 하루입니다. 그동안 외롭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계셨던 분들 어떤 노사분쟁이 될 수도 있고 소송관계에서 외롭게 싸우고 계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에서 어떤 내부고발자 입장이 되어서 외로운 힘든 투쟁을 하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드디어 나의 편이 생기는 날이기도 해요. 자 이제 3월 20일 춘분날 보겠습니다. 토요일이죠. 청간에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비운성적인 에너지 환경으로는 제왕지 환경에 감목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요. 본인의 재능이 세상에 드디어 드러나고 빛을 보게 되는 날입니다. 연예인이나 어떤 오디션을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유리한 날이죠. 그리고 이 날이 어떤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을 보는 당사자분들께도 굉장히 유리한 날이기도 합니다. 또 이 일의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동적인 사소한 잡음이 생길 수 있어요. 시험 장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교통편이 사고가 생겨서 겨우겨우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디션 과정에서 어떤 지연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 시간에 그냥 오디션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 동적인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3월 20일이 일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청간지지에 동일한 편제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요. 이제 에너지는 이 진일은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가족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본인이 응원을 받거나 절대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의 운을 살펴보았는데요. 한 주간의 운에서는 주중초 좀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을 향해 달려가면서 세상의 빛을 보는 아주 괜찮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노력해서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문세의 방송을 잘 활용을 해 주시고요. 꼭 제 방송 영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 영상을 보실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았고요. 무료 만세력 어플을 이렇게 돌려봤는데 공지 영상 링크도 지금 걸어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처음에 보시는 분들 보시면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은 요 부분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을목일간 분들은 이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떤 논이 펼쳐질까를 보시기 전에 3월 20일에 낮과 밤이 길이가 같아지는 그리고 이 날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춘본의 절기가 들어왔다는 것을 꼭 봐주시고요. 이 춘본이 들어오는 시간대도 이날 저녁입니다. 18시 36분경으로 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낮이 점점점점 길어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3월 21일부터 낮이 더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3월 15일까지는 그 앞전에 올라오는 상승하는 구도의 에너지만 계속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는 을목이라고 하는 을목일간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가까운 에너지 그리고 주변 사람도가 좀 더 부대끼는 이 청간 글자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첫째 날로서 바로 이렇게 3일씩 쪼개었을 때 임술일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 월요일에 임술일 같은 경우는 청간으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정제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음 술일은 이 임묘지라고 해서 그 을목일간 분들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계약이라던가 약속을 하시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택배 지연이라던가 아니면 배달이 중간에서 어떤 착오가 생긴다거나 또는 상대방과 나와의 대화가 전혀 다른 뜻으로 달라지는 뜻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왜곡되는 형상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일이 엎어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월화 모두 온적으로 일이 틀어지는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둘째 날로서 3월 16일은 개해일인데 청간에 에너지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 에너지는 정인이 들어와서 을목일간 분들께서 에너지가 죽는 자리 즉,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화요일날은 여유가 월요일보다는 좀 더 생깁니다. 여유가 많아지고 또 일적인 속도가 조금 더 천천히 느려지는 날이고요. 또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느리게 진행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3월 17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갑자일인데 청간에는 겁제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인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우리 을목일간 분들께는 병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가까운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내가 쏟아야 하는 날입니다. 또 평소보다 을목일간 분들께서 쉽게 피로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로를 풀 수 있는 음료수를 좀 드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피로 없는 연락들은 받지 않는 것이 좋은 날이에요. 연락빈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잠시 꺼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신체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운세방송 보고 좀 더 긍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대비하자라고 하는 마인드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주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주중과 주말은 어떠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8일입니다. 목요일은 을축일이거든요. 청간에는 본인의 글자와 같은 비견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의 이 에너지는 편제라는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을목일간 분들께서 목요일에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요. 주변에서 을목일간 본인을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 연달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이어서 나타나는 날입니다. 어떤 곤란한 상황이 생겼었다라고 하더라도 적재적소의 도움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고 그분들께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3월 19일입니다. 금요일 볼텐데요. 병인일입니다. 청관에는 상관에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는 겁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을목일간 분들은 이날 제왕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될 건데 시간과 노력의 보상이 충분히 이날 들어올 것입니다. 특히 몸담고 계신 이 조직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고 또 시선집중도 받게 될 거예요. 긴장감은 아주 최고로 달려갑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을목일간 분들을 따라다닐 수 있고요. 이제 3월 20일 춘분일 토요일입니다. 정묘일은 정간에는 정화라고 하는 식신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비견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걸록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요. 금요일의 상황과 좀 다른 것이 토요일에는 좀 더 인기가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일이죠.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내가 간섭을 하거나 선을 넘어서 만약에 개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시기심 질투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중하시는 것이 좋아요. 금요일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크게 그렇게 못하는 행동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선을 조금만 넘어도 다른 분들께 구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옛날은 청간지지 모두 같은 정제가 에너지로 들어온 날이거든요. 그리고 십이온성적인 이 환경지로는 관대의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행동보다 본인이 하시는 말이 앞설 수 있는 날입니다. 신중함이 평상시보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것 본인의 생각 또 본인의 의견 이런 것들 보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시고요. 실제로 얼모기간 분들은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운적으로 더 좋긴 합니다. 좋은 기회가 열려 있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날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하고 있는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금, 토, 일 모두 인기온이 높아지는 만큼 본인을 지켜보는 눈들이 많아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은 아주 구석진 장소에서라도 항상 누군가는 보고 있겠다. 내 행동이 어딘가로 새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긴장감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연이어서 봤을 때는 4월 4일까지 흐름이 지금 계속 경쟁구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얼모기간 분들은 계속 노출 빈도가 높아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얼모기간 분들의 말,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린다기 보다는 잘 풀리는 와중에도 긴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긴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 속에서도 눈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공인처럼 노출되어 있다 라고 긴장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일의 속도는 주초에는 느리지만 주중 주말로 가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사르르르 눈녹듯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운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빗나가거나 크게 위험한 운은 없었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제 운세 영상처럼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병화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놓겠습니다. 무려 만세력 어플을 핸드폰에서 쓰셨을 때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은 이 파트를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3월 5일부터 십묘월로 달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15일까지는 간모기 즉 여기서는 편인이 힘을 쓰고 이 15일 기준으로 해서 4월 4일 천명이 들어올 때까지는 을모기 힘을 씁니다. 정인이라고 모르죠. 에너지가 바뀌는 지점이 바로 이 파트이고 이제 날짜를 3일씩 끊어서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병화일관 분들은 이번 한 주가 소심해질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선 활동성이 봄이 들어가면서 위축이 될 수 있겠지만 주간운세 흐름은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3월 20일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충분히 들어오는 부분 꼭 봐주시고요. 이제 계절이 이렇게 점점점점 봄으로 양기운동으로 흘러갑니다. 자 첫 번째 날 임술일을 보겠습니다. 임술일은 월요일부터 들어왔는데요. 청간에너지로는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 그리고 지지에너지로는 바로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자 임묘지 환경에 이제 병활관 분들이 놓이는 날인데 물론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네 운적으로 그냥 일진의 형태를 보았을 때 내 입장에서 이득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하루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분들 눈에는 병활관 분들께서 계산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날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로 계속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명의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저 날은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움직이는 날이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개해일입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고요.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병활관 분들은 이날 화요일에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소속이 실제로 변경될 수 있어요. 소속 변경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동안 들어오는 일이 없어서 쉬고 계셨던 병활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도 들어옵니다. 네. 그날이 언제라고요? 16일입니다. 3월 16일 이제 3월 17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갑자일이라고 하고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병활관 분들 입장에서는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 날은 이제 마치 될 것 같은 마치 이루어질 것 같은 어떤 약속이나 계약들이 실제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허울뿐입니다. 껍데기뿐입니다. 말 그대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음 본인이 지내고 있는 집이 철거될 예정인 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인구들도 왔다갔다 하고 어떤 철거를 위한 거의 사전작업들이 이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날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될 거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입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18일 볼까요. 목요일입니다. 을축일이고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이라고 보입니다. 병화의 관문들의 입장에서는 양정경이 노는 날이거든요. 준비를 해왔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실천을 해서 행동에 옮기는 날이고요. 또 겁이 많아질 수 있는 하루이고 중요한 결정은 오히려 다음으로 뒷날로 미루시게 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9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인일이고 청간 에너지로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에너지로는 편인이 들어왔고요. 드디어 병화의 관문들께서 장생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함께 힘을 보태주는 동조자 동업자가 생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전체적으로 든든한 하루가 됩니다. 직장인의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새로운 상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새로운 직원이 옆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들어오는 20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정료일이고요. 청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인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병화의 관문들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주변에서 주변이라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주변 분들이 본인에게 이 병화의 관문들에게 뭔가 솔직하지 못하고 뭔가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게 뭔가 숨길 수도 있고 세입자가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본인에게 뭔가 어설픈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21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진일입니다. 천강과 지지에 같은 형태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같은 단어로 식신이라고 부르는 에너지고요. 물론 그 형태로는 좀 달라요. 확실히 다른 부분이지만 이제 육친의 이름만 같을 뿐이고 병화의 관문들 입장에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됐던 관성의 운동이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잔뜩 잔뜩 내가 일을 이제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보다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국영수 과목만 하기보다는 전과목을 다 펼쳐놓고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여기저기 금이 가 있는데 병화의 관문이 오늘 이제 작업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꺼내서 요만큼만 하고 끝내야지 라고 했는데 집 전체를 처음 뭐 이제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만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에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일의 범위 자체가 커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날의 일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 주는 크게 뭐 나쁜 건 없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심해야 될 것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묻어가는 형태로 운적인 흐름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 운은 언제든지 본인의 노력이 여하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서 그래서 역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감으로 넘어갈 테니까 계속 봐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정화일감 진행하겠습니다. 무려 만자력 어플을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글자를 가진 분들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이 글자가 본인의 일간에 해당하시는 해당되는 분들은 이 파트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주간 운세 소름인데요.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 운은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요. 주간 운세는 철저하게 본인의 개인 월을 무시한 운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루의 일진 즉 조심해야 될 것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는게 더 이상하니까 그거는 변명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사전 설명이 필요한데 3월 5일부터 10명월로 달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10일 정도 즉 여기 15일까지 간목이라고 하는 천간이 계속 움직였고요. 정인이라고 합니다. 이 에너지를 그리고 여기서부터 약 4월 4일까지는 이 천명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들어오는데 4월 4일 전까지는 을목이라고 하는 편인의 에너지가 계속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정화일관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흐름인지를 3일씩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 정화일관 분들은 우선 첫 번째 날로 15일 월요일 임수일 이라고 하는 날이 들어왔어요. 자 창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시비온성적인 환경질환은 양지환경의 노린날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공부를 하시게 되거나 또는 전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게 되면서 하루를 보내시게 되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준비작업하시는 곳에 온 시간을 보내시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제 3월 16일 화요일도 볼텐데 개해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관이라고 부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화상 분들께서 노이는 날은 태지환경에 노이는 날인데요. 직장에서 기쁜 소식이 들을 수 있어요. 이날 기쁜 소식 승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오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를 해서 전적으로 일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추진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고 이런 흐름은 아니고요. 월요일에는 준비작업 화요일에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업히는 형태 즉 다른 분들의 이득에 동조해서 묻어가는 형태가 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포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7일 갑자일의 이 날도 볼텐데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는 정화외관분들께서 노이는 환경이 절지 환경에 노이는 부분인데요. 실제 업무 처리는 새로운 일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단했던 공부 예전에 그만두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될 확률이 있어요. 중단했던 일을 다시 재시작 새로운 일을 글자가 좀 삐뚤어져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18일 목요일입니다. 을축길이고요.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라고 부르고요. 이 날은 민묘지 환경에 정화외관분들께서 노이는 날입니다. 우선 직장에서는 이 목요일날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속도가 느리고 더딥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또 더디게 진행이 되는 날이에요. 이제 19일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병인일인데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라고 부릅니다. 정화외관분들께서 이날 노이는 환경은 에너지가 죽는 자리인 사지환경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고 실제로 생각할 여지를 많이 주게 되는 날입니다. 이건 좀 더 여유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고 오롯이 다른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혼자서 공시보면서 생각을 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탄탄한 사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낮과 밤이 길어지는 충분히 들어온 3월 20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고요. 정묘일이거든요. 청관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지지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정화분들 입장에서는 병제환경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가족분들에게 혹은 친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무리를 해서 많은 봉사활동 또 희생을 자처해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본인의 예상보다 내가 하게 되는 영역이 상당히 무리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무리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꼭 어떤 노동력 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희생이 또 따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정말 꼬박꼬박 커피 한 잔 안 먹고 또 옷 한 벌 사지 않고 정말 열심히 모았던 어떤 적금 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목돈이 필요해서 또 이제 손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돈은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내 식구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이날 펼쳐질 수 있습니다. 금전 희생 그래서 적은 거고요. 이제 마지막 21일 1회를 보겠습니다. 무진일입니다. 청간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청간에도 지지에도 상관입니다. 그리고 정화분들 입장에서 놓이는 이 환경은 쇠지 환경에 놓이는 단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내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수습을 해주거나 혹은 이제 미처 이 정화분들께서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들어와서 본인이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수술비가 급했는데 다른 분들에게 전체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지원해준 어떤 제도를 모르고 있었는데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전체 운세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정화분들도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펼쳐지는 달이고요. 그리고 주간우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제가 펼치지 않았는데 한번 주역도 살짝 펼쳐보는데요. 네 현재 지금 바뀐 개를 살펴보니깐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당히 지난주까지는 외로웠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바뀐 개가 화풍경이라고 하는 개가 나왔거든요. 상당히 괜찮네요.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던 일들 그리고 그동안 외롭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일들이 이번 주간부터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는 괴로운 나왔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나쁜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화회관 분들께서 현재 지금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또 다음 주간 운세를 계속 달려볼텐데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오는 얼마든지 노력에 따라서 조언적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토일간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이번에도 그렸고요. 무려 만세력 어플을 제 공지를 보시고 따라서 입력을 해보았던 분들은 여기 이렇게 생긴 한자가 본인이 태어난 날짜 위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 파트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 개인운에 따라서 당연히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심해야 될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3월 5일부터 십묘월로 바뀌었었어요. 십묘월로 바뀐 다음에 여기 15일까지는 간목이 편관으로 힘을 쓰고요. 여기서부터 4월 4일까지는 을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정관 에너지가 힘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이렇게 3일씩 쪼개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화면을 제가 조금 확대했거든요. 우선 월요일 보시게 되면 임술일이 들어왔어요. 청관에는 편재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지지로는 비견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이부터는 병화 에너지를 빌려서 사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날은 임묘지 환경에 떨어지는 날입니다. 우선 활동성이 최대한 수축이 되고 감소가 됩니다. 즉 수축되고 감소가 되는 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좀 어딘가 아파 보여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파 보인다는 것은 혈색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피곤해 보인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그럼 16일 오는 또 어떻게 될까요? 화요일이고 개해일입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이고 그리고 음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재 에너지가 됩니다. 이 해일에는 무털일관 분들께서 절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이미 교제를 하고 계신 미성 미혼 남녀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이별 이성과의 이별운이 들어올 수도 있는 날이고요. 혹은 또 새로운 상대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또 금전 활동에 큰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그동안 입금을 해 주었던 거래처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협력사가 갑자기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급여를 찍어 주었던 나의 소속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운세를 보는 분들이 가수 혹은 배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속사 변경도 이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일 수요일 갑자일을 볼텐데요. 관성 즉 청간에는 편광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는 정제라는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태지환경에 무털일관 분들께서 노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일적인 마무리가 다소 부족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 하루만큼은 주변에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직한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충 해놓고 던져놓고 집에 그냥 가버리시게 되면 그만큼 또 구설에 또 휘둘릴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책임감 있는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8일 을축일을 보겠습니다. 청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고요. 그리고 겉제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 날은 절지 퇴지를 건너왔기 때문에 양지환경에 무털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신중하게 움직이시는 날이고 그만큼 겁이 많아진다는 뜻도 됩니다. 또 일적인 승계가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직을 내가 잠시 대타로 맞는다거나 혹은 윗사람이 잠깐 부재중이라서 내가 맡을 수도 있겠지만 영구적인 자리를 물려받을 수도 있는 변화가 생겨요. 그럼 19일 금요일은 병인일인데 우선 청관에는 편인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장생지에 놓이는 날인데요. 무털일관 분들께서는 새로운 직책을 실제로 맡게 될 수 있고 또 중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제법 괜찮은 일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요일입니다. 충분히 들어오고 이날 저녁부터니까 실제로 이날까지가 낮과 밤의 길이에서 밤의 길이가 길어졌던 흐름이었고 이제 낮과 밤에서 낮의 길이가 이날 기준으로 해서 길어집니다. 그래서 충분이라고 하고요. 정묘일인데 정관에는 정인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자 무털일관 분들께서 이날은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뭔가를 포장을 하게 될 건데 어떤 약속이나 구매나 계약을 하시게 될 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감추려고 하는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시게 되거나 기존 당사자가 아닌 혹은 기존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날입니다. 뭔가를 감춘다는 거죠. 자 이제 21일 일요일입니다. 무진일 같은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청관의 비견 지지로도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무털일관 분들께서는 관대지원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가까운 사람들 간에 어떤 의견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의견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으로 인한 사소한 다툼과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조간의 운세를 쑥 하고 보았을 때 무털일관 분들은 제법 균형있는 일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는 특히 주말로 향하면서 어떤 의견 충돌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를 또 살펴보았구요.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는 얼마든지 노릇 여하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주간으로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도 그려보았구요. 무료 만세력 어플을 참고하셨을 때 여기 제가 지금 표시한 이 글자가 본인의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분들은 이 파트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15일 부터 3월 21일 까지 운이구요. 본인의 일간을 기준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태어나셨는지 계절을 무시한 일간 일진풀이입니다. 참고만 반드시 부탁드리구요. 언제든지 운은 좋은 쪽으로 노력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3월 5일부터 16월로 바뀌었구요. 이 15일 기점으로 해서 감목의 청간 운동이 마무리가 되고 울목이라고 하는 좀 더 좀 더 보물 향해 달려가는 청간 글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일씩도 쪼개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날짜 임술일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재성활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토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청간의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겁제 활동이 들어왔죠. 그리고 양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대외적으로 어떤 큰 발표를 하시게 되거나 공표를 하시게 되거나 평상시에 가지 않았던 장소 출타에 가깝게 있어요. 살펴보게 되면 평소에 내가 가지 않았던 장소니까 평소에 갈 일이 없는 곳이죠. 갈 일이 없는 본사 혹은 아주 먼 도시 아니면 아주 거리가 좀 상당한 이곳에 있는 회사에 출타를 할 출장을 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일 개해일 화요일 온도 볼텐데 청간에는 편제가 에너지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정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토일관분들께서 태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금전활동에서 금전이 들어올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고요. 또 일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날입니다.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또 공모전에 이제 입상을 하게 되셨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나름 괜찮은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럼 17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갑자일인데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편제가 지지에너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실제로 회사 소속을 옮기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절지이기 때문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업무가 바뀔 수도 있는 날입니다.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대고 있는 분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품목이 바뀔 수도 있죠. 상품 파트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18일 목요일은 을축일인데 편관이 청관이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임묘지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실제로 여유가 좀 넘쳐요.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좀 더 느리게 흘러가고 매사에 낙천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입니다. 그럼 금요일 병인일은 어떨까요? 정인이 청관에너지로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너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노리는 날인데 매출에 진전은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계약실적도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크게 기쁜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매출 상승이 이어진다거나 또 건강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도 크게 진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색을 하시거나 생각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신다거나 개인적인 여유를 갖고 생각하는 시간은 굉장히 여유롭고 정적인 날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예측하기로도 크게 나쁜 일은 아니고요. 이날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사유하시고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은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밤부터 달라지는 춤본이 들어왔고 정묘일을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편인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묘라고 하는 편관이 지지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병지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주변에 실제로 본인의 입장을 양보하실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사람들의 일을 내가 많이 돌봐주게끔 되는 날입니다. 이제 21일 1호일을 볼텐데 청관지지로 모두 같은 에너지인 겁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쇠지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놀이시는 날인데 1호일 이 하루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되실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날입니다. 한 주를 쭉 보았을 때 기토일관 분들은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또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한 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에서 을로 건너가는 부분이잖아요. 기토일관 입장에서는 크게 엇나가지 않는 또 본인의 정도를 걸으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야를 잘 지켜서 진행할 수 있는 한 주로 보여집니다. 금연극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으로 다음 일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경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를 그려드렸고요. 무료 만세력 어플을 이렇게 입력을 해봤는데 공지 영상대로 본인의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저렇게 동그라미 부분에 있는 글자와 똑같다. 그러면 이 파트를 꼭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은 언제든지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노릇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쪽으로 정말 흘러가는 예정된 운보다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고요. 3월 5일부터 신묘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천년까지 흘러갈 텐데 3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청간에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주 청간 에너지가 간목에서 이제 화요일부터는 을목으로 바뀌어요. 4월 4일까지 그러합니다. 경금 입장에서는 바로 재성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신약한 경우에는 좀 더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 쪽이 있는데 날짜를 또 3일씩 쪼개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이 들어오는 3월 15일 월요일은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경금일관 분들께서 쇠지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거든요. 다른 분들의 곤란한 문제 상황을 경금일관 분들께서 직접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하루가 됩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해결사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고요. 이제 16일 화요일은 개해일인데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입니다. 병지환경에 경금일관 분들이 놓이는 날입니다. 일적으로 상당한 무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쉽게 피로해질 수가 있고 또 하고 있는 일에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한계 또 극한의 피로함을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시게 되면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거나 일찍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17일입니다. 수요일 갑자일이 들어왔고 청간에는 편제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관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사지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활동에 방해 제약을 받게 되실 날입니다. 재생활동에 방해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또 가족의 건강에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연락이 올 수 있고요. 이제 18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우측길이고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입니다. 임묘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노이는 날이고요. 이 날은 활동 또 건강이 살짝 주춤해지는 날입니다.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보통 컴퓨터를 앞에 두고 노트북을 앞에 두고 업무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해당 컴퓨터에서 어떤 오류가 계속 떠서 업무에 지장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특정 소프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오류가 아니라 물리적인 고장 증상으로 인해서 본인의 업무를 장시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방해작업을 좀 심하게 받는 날이죠. 이제 19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전선장일 수도 있겠지만 잘 넘어가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병인일이 들어오는 금요일은 어떠할까요? 관성이 천간에 들어왔습니다. 편관이 천간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편제가 지지에너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도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소속이 생길 수 있는 날이고요. 또 실제로 새로운 소속이라는 것은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직도 됩니다. 이직을 하게 될 수 있고 배우분들 아티스트분들은 소속사가 바뀔 수도 있고 또 기존의 주거지를 내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독립을 하시게 되는 거죠. 부모님의 집 본가에서 떠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20일 낮과 밤의 길이가 이날부터 낮이 좀 더 길어진다고 해서 충분이라는 절개가 들어왔고요. 정묘일이 왔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관이고요. 정묘일이라서 정제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퇴직 환경에 정묘일과 모든께서 노이는 날인데 스스로 내가 일처리를 하려고 해결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의 힘에 온전하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토요일에 어떤 접촉사고가 나는데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혹은 어떤 길거리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했다고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장을 봐서 돌아가는데 장을 봐서 돌아가던 비닐이 터져서 물건이 막 도로에 쏟아졌어요. 근데 주변 분들이 막 주워 담아주는 상황도 이 운에 대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1일 일요일 무진일도 보겠습니다. 편인이 청간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양지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노이는 날이거든요. 시험이나 유학준비 혹은 등록준비를 하게 되시거나 복학이나 복직 준비를 하시게 될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계획만으로 세워뒀던 일들을 실행으로 구체적으로 옮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봐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신금일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놓겠습니다. 3월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운이고요. 3월 5일부터가 10명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월 15일까지는 감목의 에너지가 계속 움직였고 율목의 에너지가 여기 15일 이후부터 4월 4일까지 힘을 쓸 겁니다. 정말 진정한 봄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임술일 이 첫 번째 날인 월요일을 살펴볼 텐데 바로 임수라고 하는 청간에 상관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시기나 질투를 주변으로부터 불러일으켜서 내가 그 시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일적인 능력은 최고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나서고 본인을 뽐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주변에서 신금일관 분들을 좀 시기 질투의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면 되고요. 이제 개해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입니다. 목격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사업이나 하시는 일에서 특정 부분 특정 진실에 대한 데이터를 본인이 숨겨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법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의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수요일 갑자 일입니다. 재성 즉 정재가 청간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식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날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이성운이 실제로 미혼분들에게는 들어올 수 있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와 있으며 또 출장 혹은 일적인 의뢰 등 제안에 대한 활발한 에너지들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쉬고 계셨던 분들은 이날 취직이 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일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18일 보겠습니다. 물축일이고 성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제이고요. 그리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노이는 날인데 예약을 하신다거나 등록을 하신다거나 승인을 하게 되신다거나 실제로 어떤 절차나 과정을 밟게 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승인을 하게 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9일이죠. 19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병인일인데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바로 정관이 에너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여기 지금 목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지로는 정제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태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노이는 날이고요. 하는 일에서 마무리가 제대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실제로 많이 받게 되실 수 있고요. 20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이 출분이라는 절기라고 제가 표시를 크게 해놨는데 이날부터 저녁부터입니다. 낮의 길이가 점점점점 더 길어져요. 그 전까지는 밤이 길었고요. 이제부터는 낮이 길어집니다. 진정한 양의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료일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는 청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편제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금일관 분들께서는 절지 환경에 노이는 날인데 이날 본인이 속한 소속이 바뀔 수 있어요.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를 탈퇴를 하고 다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성교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 인연과 이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만남으로 새로운 인연들을 이어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전압처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 소속이 바뀔 수도 있어요. 팀이라던가 이제 마지막으로 21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진일이 들어왔고요. 정인이 청간지지로 들어온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신검일관 분들께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약속이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할 때 분명히 처음에 했었던 말 처음에 들었던 말과 나중에 말들이 자꾸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한 것을 상대방이 이상한 말을 해서 왜곡을 시키고 아니면 처음에 내가 전달한 뜻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말로 이렇게 진전이 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은 당당히 중요한 일을 하실 때 꼼꼼하게 사전체크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신검일관 분들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크게 나쁜 것보다는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일진의 흐름이 있습니다. 봄이 점점 점점 가면서 재성이 또 내가 일을 많이 버리려고 하는 에너지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승인이나 절차 등 경제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사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건강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한 주도 즐겁게 인쇄 방송 보시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일 보다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관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수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큼직하게 적겠습니다. 무료 만세력 어플을 지금 쓰셨을 때 본인의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 작은 동그라미 속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 분들은 이 파트만 봐주시면 되시고요. 우선 우선 첫 번째로 밝혀야 될 것이 있죠. 3월 5일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신묘월로 바뀌었었고요. 그리고 3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감목이라고 하는 청간 에너지가 드디어 4월 4일 청명까지 을목이라고 하는 이 식신으로 바뀝니다. 청간에서 힘을 쓰는 에너지가 바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날짜는 이렇게 3일씩 쪼개어서 또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우선 봄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 임수 자체 에너지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임수의 에너지가 가장 강해지는 것은 바로 해 자축이라고 하는 겨울 구간에서 가장 왕성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날로써 이번 주간 3월 15일 임술일은 바로 청간에는 임수라고 하는 같은 글자 즉 비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관성인 즉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해자축에 가장 왕성하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 앞 구간은 신유술 가을이죠. 여기 시비운성의 환경지 이름은 임수 구간에서는 임수일관분들께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비견 편관이 들어온 이 날의 일지는 어떻게 흘러갔을까 또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비견은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의견 충돌이 이 편관 기운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고 또 사소한 다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의 의견이 맞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사람들과 융화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일이죠. 3월 16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개해일이고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제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기운은 비견입니다. 바로 해자축의 해가 시작이니까 건럭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은 하루가 인기가 높아지고 또 원활한 흐름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경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3월 17일 수요일은 갑자일이고요. 청간에 우선 들어온 부분이 이 식상인 즉 식신인 간목이죠. 청간기운 식신이 들어왔지만 지지기운은 겁제가 들어왔습니다. 임수일관 분들께서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활동을 하시다가 즉 일을 하시거나 뭐 스포츠활동 어떤 예술활동 이런 부분들을 하시다가 실수를 하시거나 혹은 사소한 부상 즉 다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또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식신상관이 자식운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식이 활동을 하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18일 목요일은 을축길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상관이라고 하고 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은 바로 정관입니다. 자 상관 정관이 들어온 날이죠. 이 날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 또 보시게 되면은 건럭지 제왕지를 거쳐서 바로 세주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회사 사람들이 특히 거래처라던가 일적으로 얽혀있는 비즈니스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도움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어떤 양보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자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적인 응원을 받을 수도 있는 날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3월 19일 주중에 마지막인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인일입니다. 자 우선 청간기운으로 들어온 부분이 편제입니다. 그리고 지지활동으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요. 그리고 임수일관 분들께서 병제환경에 놓인 날입니다. 편제식신이 들어온 이 날은요. 가족분들과 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임수일관 분들께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하는 날입니다. 실제 어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충분 낮과 밤의 길이가 이제 똑같은 날이고 또 이 날 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는 충분 절기가 들어왔는데요. 3월 20일 정묘일은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사지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고요. 활동성에 우선 큰 방해를 받을 수가 있는 날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금전적인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케스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월 21일입니다. 일요일 무진일입니다. 이 날은 청간지지로 들어온 에너지의 형태가 바로 편관입니다. 청간에도 편관 지지에도 편관이죠.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지위가 높은 분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지위가 높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위 간부일 수도 있고 관리자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본인의 명예를 위협당할 수 있는 일이 일요일이 일요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부정부패에 관련된 일 과거에 묻어났던 감추어두었던 일들이 미디어 언론사 이런 곳에 어떤 폭탄사건처럼 터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날이고요.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을 보았는데 임수일관 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짝 주말로 갔을 때 이런 위기가 한번 오고 그 주중에는 무난합니다. 그리고 설령 저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노력에 따라서 오늘 좋은 쪽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역학이고 명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봐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일관인 개수 보겠습니다. 자 개수일관 무료 만세력 어플을 쓰셨을 때 태어난 날짜 그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은 이 파트를 봐주시면 되시고요. 3월 15일부터죠. 그리고 3월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펼쳐질 때 3월 5일이 경칩이었다는 것을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신메올이라고 하는 달이 펼쳐졌고요. 우선은 간목이 10일 정도 계속 힘을 썼었고 그 다음에 을목으로 바뀌었었는데 바로 3월 15일까지가 간목이 힘을 썼었기 때문에 상관이 힘을 썼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펼쳐지는 4월 4일까지 계속 힘을 씁니다. 자 이 을목은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이 계속 펼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수일관 분들께서는 큰 직업적인 변화 혹은 새로운 출발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날로써 자 이제 3일씩 쪼개어서 봤을 때 임술리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15일 날이죠. 월요일이고요. 청간기운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겁제기운이고요. 그리고 관성 즉 정관의 기운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겁제 정관이 들어온 이 날은 개수일관 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거든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본인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하루에요. 그동안 개수일관 분들께서 오롯이 외로움을 견디면서 자신의 마이웨이를 걸어오셨다면 드디어 월요일에는 아 내 편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개수일관 분들은 지금 현재 가고 계신 방향 자체가 옳습니다. 거의 거의 오르니까 그 길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자 이제 개해일이죠. 청간에 들어온 기후는 비견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기후는 겁제입니다. 비견 겁제가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요. 화요일은 가족이나 또 친구의 안전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신경을 이분들께 개수일관 분들께서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변의 위협을 받는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고 안전이 위협당한다는 것은 어떤 집 수리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안전 문제 즉 안전사고 혹은 교통사고 접촉사고 아주 가벼운 일들을 염려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월 17일이죠. 수요일입니다. 갑자일을 보겠습니다. 청간에 우선 들어온 기후는 상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기후는 비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건럭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일적으로 실제로 개수일관 분들께서 이날 인기가 좀 높아져요. 매력 포인트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뽐낼 수 있는 날이고요. 이날은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18일 목요일을 볼텐데 우선 수요일에는 본인이 하는대로 리드를 해 주시는 날이라고 한다면 을축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청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고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기온이 편관입니다. 식신 편관이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축일이다 보니까 이건 건럭지를 지나서 관대지 환경에 놓인 부분입니다. 식신 편관이 들어온 이 목요일은 개수일관 분들께서 일적으로 어떤 부당한 일 즉 표현하자면 불의에 대해서 반발심이 커질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앞설 수 있는 날입니다.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할 말은 따박따박 윗사람에게 지를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자 그러면 19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인일이고요. 재성이 우선 청간에 들어왔죠. 정재가 청간에 들어온 날이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 날은 목욕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노인의 날이고 일을 실제로 이것저것 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펼쳐져요. 또 멀리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금전도 많이 쓰게 됩니다. 카드를 많이 긁는다거나 현금을 목돈을 쓰시게 될 일이 생깁니다.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일 3월 20일을 볼텐데 저녁부터 춘분 절기가 저녁 6시 거의 일몰과 함께 들어오는데요. 이 날 이후부터 낮의 길이가 좀 더 길어져요. 양의 웅동으로 펼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전묘일입니다. 청간에 들어온 기후는 편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온 에너지는 식신입니다. 즉 편재식신이 들어온 날이죠. 장생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요. 편재식신이 들어온 이날은 사람들과의 연락빈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일도 잦아지고요. 만난 빈도가 높다는 것은 나의 연락을 그러니까 내가 연락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연락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죠. 메시지도 많이 날아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1일 무진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청간지지 모두 관성이 들어왔습니다. 정관 정관 이렇게 들어왔죠. 정관정관이 들어온 이 날은 양지환경의 개수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과거의 어떤 명예 과거의 명예 혹은 과거의 영광을 본인이 회복하시게 되는 날이에요.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회복하게 되는 날이에요. 즉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셨다거나 또 내부 고발이라는 어떤 형태로 인해서 조직을 불명예스럽게 떠나셨던 분들 혹은 이제 그동안 계속 어떤 불합리한 일과 오랫동안 싸워 오셨던 분들 불리한 소송에서 계속 힘들게 투쟁해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명예가 명예와 이 영광을 되찾게 되는 날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그냥 재미삼아서 참고삼아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야 할 것 또 나쁜 것들 본인이 생각하실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노릇녀아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오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한다고 해서 역학이라고 하고요. 물론 큰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노릇녀아에 대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제 영상 예뻐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간 운세 때 알찬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다음달 영상에 4월 운세도 제작해서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환절기 내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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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